1. 패드캐스트 녀석들 만들기 고기 만두 부드러운 크러스트, 돼지고기 소, 메추리 알로 고기 만두를 만드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첫맛부터 황홀한 맛 오이 맛있고 영양가 높은 만두를 부엌에서 바로 정복하고 싶다면 알의 지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고기빵은 특히 공복의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간식입니다. 살코기, 메추리 알, 고양이 버섯이 어우러진 흰껍질은 안에 풍미가 풍부하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두가 되었습니다. 이 케이크를 집에서 만들고 싶다면 무엇을 기다리고 있니? 부엌으로 가서 바로 아시아와 유럽 케이크를 만들어보자. 목차 1. 재료를 준비합니다. 2. 집에서 간단하게 돼지고기 만두 만들기 A. 케이크 반죽을 준비하십시오 B. 고기를 채우십시오 C. 케이크에 D. 이쯤빵 3. 완제품 요구 사항 4. 몇 가지 중요한 참고 사항 1. 재료를 준비합니다. 파이 크러스트 밀가루 300g 설탕 30g 소금 효모 10g 여과수 150mm 케이크 채우기 살코기 250g 메추리알 10개 버섯, 파 2. 집에서 간단하게 고기 만두 만드는 법 A. 베이킹 파우더 준비하기 미지근한 물 100mm의 설탕을 섞은 이스트를 넣고 잘 저어줍니다. 수용성 성분을 첨가하십시오. 준비한 밀가루를 큰 볼에 담고 설탕과 소금을 넣고 섞는다. 재료를 골고루 펴주세요. 계속해서 밀가루에 이스트를 천천히 넣고 물을 조금 더한 다음 부드러운 반죽이 될 때까지 손으로 반죽을 여러 번 반죽합니다. 반죽이 손에 달라붙으면 밀가루를 조금 더 추가해야 하지만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섞은 후 젖은 천을 사용하여 반죽 그릇을 덮은 다음 반죽이 다시 부풀어 오를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부화하십시오. 비고기 만들기 살코기를 사서 씻어서 다진 후 볼에 버섯, 대파를 넣고 잘 섞어준다. 그런 다음 풍미를 위해 양념을 조금 더 담그십시오. 메추라기 알은 냄비의 삶은 다음 껍질을 벗기고 통째로 두거나 반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메추라기 알을 포장할 준비를 위해 케이크 믹스를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한 입 크기의 곡 모양으로 굴립니다. 씨케이크 속으로 숙성된 만두 반죽을 꺼냅니다. 그런 다음 몇 번 더 치대어 반죽을 탄력있게 만드십시오. 반죽을 잡고 고른 부분으로 나눕니다. 롤링핀을 사용하여 중앙에 충전물을 놓습니다. 다음으로 반죽의 가장자리를 꼬집어 물결 모양을 만듭니다. 뒷찐 케이크 케이크를 성형한 후 케이크를 약 20분 동안 방치하고 케이크를 쉬게 합니다. 다음으로 케이크를 찜통에 넣습니다. 요령은 김이 나는 물 아래에 식초를 더 넣어 크러스트가 아름다운 흰색을 띄게 하는 것입니다. 케이크가 익을 때까지 찐 다음 꺼내어 접시에 담아 바로 드세요. 3필수 완제품 당면으로 채워진 만두 레시피를 사용하면 지루하지 않고 항상 먹을 수 있는 맛있고 풍부한 케이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껍질은 노랗지 않고 부드럽고 해면질이며 고기는 매력적이고 뜨겁기 때문에 먹는 사람은 영원히 기억하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3여가지 중요한 참고사항 반죽을 반죽하여 만두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반죽이 뭉쳐진 것이 보이면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것이므로 반죽이 퍽퍽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원하는 반죽이 될 때까지 천천히 물을 붓고 치대세요. 케이크를 너무 오래 부화하거나 혼합 과정에서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를 많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케이크 반죽의 시큼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만두를 만들 때 밀가루를 사용해야 하나요? 반죽의 주요 용도는 반죽을 더 빠르고 균일하게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만두를 만들 때 이 밀가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밀가루의 양은 밀가루의 양에 따라 잘 조절해야 하며 너무 많이 넣으면 반죽이 쉬워집니다. 만두는 언제 먹어야 할까요? 무엇과 함께 먹으면 좋은가요? 만두는 부엌에서 갓 꺼냈을 때 가장 맛있습니다. 이때 빵 껍질은 매우 부드럽고 속은 뜨겁고 매우 매력적입니다. 외부에 너무 오래 방치하면 크러스트가 젖고 납작해져 케이크의 맛이 더 이상 맛있지 않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아침 식사, 간식, 배고플 때 등 원하는 시간에 만두를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케이크는 다른 재료를 곁들일 필요가 없지만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면 칠리소스와 함께 사용하여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만두 보관법 다 먹을 수 없다면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약 일주일 동안 케이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먹을 때 케이크를 찌기만 하면 됩니다. 케이크를 냉동실에 넣으면 2주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너무 까다롭거나 복잡하지 않은 고기로 만두를 만드는 방법과 함께 맛있고 뜨거운 고기만두가 완성되어 가족들에게 바로 대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만두를 만드는 더 많은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레시피도 빠르고 간단합니다. 이 맛있는 케이크를 집에서 만들 때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알람 좋아요, 공유, 구독 지원 채널 골뱅이 선일의 파드캐스트 녀석들 환영하다 맥도니엘즈